안녕하십니까. 생각명료화 전문가 김일입니다. 오늘부터 작심 만일, 북리비용 4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요. 작심 만일을 현실로 만드는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목표 달성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지도, 목표 달성 프로세스 7단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답이 틀렸다면 방향성을 점검하라. 올바른 질문이 빠르고 확실한 길을 만든다고 합니다. 작심 만일 목표 달성 프로세스 7단계는요. 탐색, 단순화, 분석, 벤치마킹, 분해, 적용, 피드백 이렇게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론 머스크처럼 목표의 본질을 찾아라. 물리학 제1원리 사고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표 달성 프로세스 제1단계 탐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일단 문제를 분해한 뒤에 근본적인 요인을 공략해야 한다. 더 나은 해결책이 반드시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단계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경료를 탐색하는 것이 1단계라고 합니다. 목표 탐색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구글링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채 GPT가 나왔지요. 세 번째는 책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 달성 프로세스 2단계 단순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목표 달성을 위해 펼쳐진 정보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화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요.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정보를 위주로 취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벤치마킹이고요. 파블로 피카소처럼 성공의 원리를 훔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뛰어난 예술가는 따라하지만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라고 합니다. 당신의 경쟁자는 살아있는 최고의 교과서다. 경쟁자의 실패 100번은 내 실패를 10번으로 줄여준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단계는 분해입니다. 분해는 벤치마킹 대상을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해 과정은 벤치마킹 A는 핵심 가치 A를 높이기 위해서 왜 이것을 했을까? 어떻게 이것을 구현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적용인데요. 벤치마킹 성공 포인트를 끊임없이 적용하는 단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적용하기 전에 필수 질문을 하고요. 분해인 결과를 리뷰하고요. 무립을 하라고 합니다. 무립하기 위해서는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목표와 능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피드백 단계인데요. 30일 뒤 스스로 피드백하라 성장을 확인하는 사고법이 바로 피드백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한 달간 적용한 결과를 재점검하는 것이 피드백이고요. 한 달간 성장한 경우 결과가 그대로이거나 더 나빠진 경우 이것을 피드백하는 것입니다. 피드백을 해야 목표 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30일을 해냈을 때 실행력이 5주면 충분해졌다고 합니다. 100일을 해내자 계획의 80%는 반드시 이뤄냈고요. 365일을 해내자 인생의 반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신만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각명료화 전문가 김일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